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참 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사람은 필요하면 두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저의를 갖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부류의 인간들은 아예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같은 동족 가운데서도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이 같은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지칭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방송을 들으시면 아 누구이다 혹은 어떤 집단이다 이렇게 아마 머릿속에 검시에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한 기억입니다. 지난 6월 23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깨동부한 아주 단정한 사진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차지하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지방 사찰에 언그해버리고 맙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호영 씨가 있는 곳을 찾아서 내려가서 설득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각 신문은 강원 고성의 화암사에서 주호영과 김태년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사귀애애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깨동만 아주 단정한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냥 상대방의 명분을 쌓는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도 노력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를 갖고 놀았던 것입니다. 저는 진작 그것을 짐작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날 주호영 씨와 김태년 씨가 어깨동물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제 자신에게 대물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어깨동물 왜 하나? 결국 이용당하고 말 것인데 원 사람이 이렇게 순진했어야 어떻게 되겠나? 아직 당신들은 한참 멀었다. 고생을 더해야 될 것이다. 늘 이용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다시 한 번 더 떠오릅니다. 다음 질문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8월 7일날 또 한 번 실속 없는 실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앞으로 국회의 운영은 지금까지야 다르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년 8월 18일 시작되는 결산국회를 앞두고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실없는 이야기다고 지적하는 분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입법은 시간이 촉박하고 급해서 그렇게 강행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주호영 씨가 이야기합니다. 제 입에서는 당장 나온 말이 그걸 당신 믿어? 그걸 당신 믿어? 그걸 당신 믿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 민주당이 176의석을 앞세워서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데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공식 석상이나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바로 주호영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만찬 회동도 민주당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는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상황이 불리하니까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회의론과 비판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만찬 장소에서 오고 같은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흘린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당인 그렇게 심하게 당한 야당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씨의 발언을 제가 접했을 때 머리를 서쳐가는 생각은 몇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 양반이 정말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멍청한 사람인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런 이야기를 믿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하고 하루 이틀 장사해 본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 유리하게 하는 이야기를 왜 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할 필요가 있는가 뭘 믿고 그렇게 믿는가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여론이 악화되니까 잠시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도 뒤를 따라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입니다. 부동산 폭증으로 잠시 인기도가 지도가 흔들리니까 그냥 야당 원내대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답일 것입니다. 부정승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인데 무엇을 못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늘 이용만 당하는 지나치게 바보스러운 때로는 지나치게 멍청한 야당을 보는 마음은 착잡할 뿐입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현장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저런 굳은 일을 다 살아오면서 겪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태년 씨의 그런 행동과 말을 믿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고 윤여봉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대 김태년이라는 사람은 말을 믿지 말라. 전형적인 뭐뭐뭐의 수법이다. 그들은 모두가 그런 수법에 통달한 사람들이다. 불리하면 협상하자고 하고 유리하면 발 뒤꿈치로 짓밟는 것이 그들의 수법인 것에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현장에 산전수정 공중정 다 겪은 사람한테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불리하면 협상하자고 유리하면 발 뒤꿈치로 짓밟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다. 이건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야당이 당하는 겁니다. 임종국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합당 사람들은 바보들만 모였나? 전형적인 치고 빠지고 불리하면 기대고 유리하면 적을 베랑 끝까지 몰아서 없애버린 이후에 일당 독재를 하는 바로 그것을 모르고 손 내민다고 덥석 잡냐? 그러니 통합당도 정권의 하수인여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민심입니다. 알고도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한 통속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무튼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안 바뀝니다. 잠시 불리하면 손을 내밀고 협상하는 척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익숙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리는 정론을 펼치고자 공데일리 온란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공데일리라고 누르시게 되면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 채널인 GONG 공TV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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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